안녕하세요. 고장났어요? 고장 없어요? 사지 말라고 적혀있던데. 고장났어요. 실질성은 살짝 가득히는 거 같습니다. 참치 보기. 2,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2 3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에 설치돼 있어 이렇게 막 차라리 오는 거 그런 모습을 찍지 마 고장 났어 어 이거 같이 1, 2, 3 2, 3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2, 3 2, 3 2 2 2 2 2 2 2 너희 충분하면 돼 2 2 2 2 2 2 2 2 2 3 2 2 2 2 3 2 3 2 2 2 2 2 3 2 2 2 2 3 2 3 3 아마도 아사히도 마시마스 예예 거짓 왜이렇게 많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검진과 치료에 검진과 치료에 검진과 치료에 검진과 치료에 검진과 치료에 검진과 치료에 pins이 검진과 치료에 우리 끝없이 멀리 두 가만 안 줘 내가 진짜 들비는 것 같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그거 좀 높아줘. 마우스 잘 꺼내여. 상충이에요. 아, 상충이 있어. 야 여러분, 너 차량이 뭐 한다는 거야? 나랑 귀를 오면서 찍힌 거냐고. 근데 뭐 없게 아니라? 네. 있어요. 있어? 아까 상충에서 짐 들어 내렸는데 이거 진짜 못한 느낌이야. 계단으로 나왔어, 계단으로? 한 번. 나 짐 들어 내더라. 락. 나랑 역시... 박스. 락. 뭐야? 저? 뭐야? 왜 나랑 저게 했어? 내가? 나야! 우리! 이해를 같이 유행하고 할 수 있어. 응. 뭐라? 계속 하겠어. 우리도 그냥 계속 하겠어. 걸려있어요. 와, 여기도 카메라 있어? 안 돼? 저 피션? 우리 여기야, 그렇지. 얘들아, 한 번. 와우! 예! 엠드백! 엠드백! 저희 중값 하나 보자. 그럼 대답인가? 대답인가? 그러면 저희 가볼게요. 체크 한 번만. 체크하지 같아서. 체크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포티를 구워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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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냉정하게. 맛있죠? 맛있어요. 어떻게 맛이? 맛있지? 맛이 어때? 냉정하게. 아니, 초코. 초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다크 초코예요, 너? 응. 이거 다크 초코 더 좋아요. 뭔가 먹으면 약간 그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래서 치아 초코 이러면 차라리 이만큼 저는 그 치아 초코 이러면 저는 그 치아 초코 이러면 이게 짭짐이야, 치아. 뭔가 뭔가 내가 사 안 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 먹어서 저한테 하나 더 줘야겠어요. 근데 제가 추웠어요. 약간 단짠인 것 같아요. 뭔가 아니다. 이게 살찐 바지 아니에요. 사이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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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크 초콜릿이구나. 화이트 초콜릿만 먹어봐도 아, 그런가요? 맛있네. 네. 이거 입맛이에요? 네. 맛이 어때요? 맛있다. 아, 저거 더.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까? 너 넣어서 다리하는데 하나 더 줘. 이거 다크 초콜릿이. 맛있대요? 나 주말 할 것 같아. 아 이게 까뜬 초콜릿이구나. 화이트 초콜릿만 먹어봐도. 초콜릿이 우리 까만 초콜릿. 그냥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 아 맛있지? 비싼 거 같아. 아니 이게 항상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엄청 비싼 것들 맛이 저를 안 맞더라고. 그래. 그래서 나 별명 너랑 안 맞는다고. 근데 좀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약간 프리뷰어. 너 이거 어린 일이 있어. 자! 어 나한테 소금이 남자라고 했는데. 너무 짜. 너 왜 짜지?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소름 있는 자세 여러분 소름 돋아요 정말. 일단 햄버거 때는 잘 봐야지. 햄버거 때는 잘 먹었죠? 뭐 콜라 게스트. 형이 형한테 좀. 그냥 치고. 그냥 치고. 이미야. 은지 쬐어요 제가. 나 알아요. 입안을 흘리고 흘리며. 다 알아. 춤. 춤.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 미래에다 투자하자 이따. 시간이 미래에 투자를 하신 건데. 더 바빠진 내일을. 뭐야. 되자. 응. 루즈야 투자하러 가자. 다 같다 투자할래? 투자 안 해. 가자. 이건 뭐예요? 투자 안 해. 이건 뭐예요? 당신들 다 누구야? 이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찍어요? 왜 찍냐고. 잠깐 포스! 왜 그 김에. 아 왜 그 김에. 테스트죠 이거. 너 그 김에 이상해. 솔직히 다 말해봐. 당신들이 알고 있잖아. 당신들은 알고 있잖아. 당신들이 알고 있잖아. 뭐야. 내가 들린 블랙. 빰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야 뭐 저기.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 10, 10. of my intentions. I am so my. 후. 하. 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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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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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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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십쇼 거짓랐어요 네? 거짓랐어요 몰려? 너무 남겨났네 아 진짜? 눈치 100단! 확 잡아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괜찮아요 죄송한데 과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통화 괜찮을게요 어 잠시만요 전화해서 받아볼게 어 그래 태태 어 난 네 가사를 몰라 나도 나는 가사를 몰라 아아~~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정환 님 맞으시죠? 아 예 지금 좀 안 될 거 같습니다 아 한 2, 3분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좀 힘들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좀 반전 매력이 아닐까 아 반전 매력이요? 예 나이가 어린... 어린 점? 행복한 사람 아니 혹시 뭐 바나나 살이 좀 그렇게 있으세요? 저는 스누피 바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GS25로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죠? 아까 전화 방송이 좀 줄어들냐? 어? 카레틴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어? 이상한데? 우와 이거 카메라 좋다. 우리 오늘 새로운 콘텐츠라고 하셨었지? 제가 봤을 땐 몰래카메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아래 제목이 써져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내다 하나도 안 돼서 밑에 맘에 있는 거에요. 그 이후에 택시가 벌레는 곳이 오기 때문에 저게 택시가 벌레가 있어. 아니, 그렇다면 택시가 벌레는 입을 한 알 갈 거에요. 택시가 벌레는 입을이라고 해요, 그 손에 입을 해볼까? 제가 왜 이곳에 입을게요? 그래서 나는, 나는 이런 게 없는지 알아요. 한국은 배불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싶어서 잘 못했을 때까지 바로 그 손에cl건해야돼요. 저는 안들어? kas! 저랑 오는 거 같은 기분이 reach? 중앙에 멈추기 중앙에 멈추기 멈추기 승리 지훈 멈추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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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휴대폰 가져가시는 거는 별로 안 좋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다 잡힙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멀리 도망가주세요 아 깜짝이야 진짜 여기서 마치지 머리가 안 돌아왔어 일단 하나 찾았는데요 손가락 차단 누교를 왜 엮 komma 오래 두려워 든 exceptionally 영상 출연 랑스 어 뭐야 같이 한 거야? 전화번호를 주세요를 영어로 못 하겠는 거예요. 유에프 프렌즈 넘버 여기까지만 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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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내 김해 주실 수 있을까? 오!! 뭐야? 어? elét 유해형 crops up 여유 dar 붓다 야이里혁 패스 그래서 앞에서 많이 얘기하다가 왔어요 누가 먼저 아세요 요구시장은 없는데 4. 5. 5. 5. 5. 10. 12. 왜 이렇게 많아? 야 박종원 왜 이렇게 쉬워?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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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키 뭐예요? 진짜 너무 많이 만드신 거 아니네. 전 지 안 오더라고 이렇게 붙었고. 재밌게 했어. 재밌게 했어. 트룸도 재밌게 했어. 되게 창시했던 거 같아요. 재밌는 포텐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투하! 자, 계속 준비한 거. 카메라가 여기서 돌고 있다는 거 뭐 하나 더 있단지? 뭐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지금.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더 있어. 뭐 하나 더 있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 너는 그대여. 우아! 욕사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부장님 오늘 대박이에요 아이고, 고맙다 오우, 부장님 박대희 한 번 뽑을게요 어느 곳이든 예단밖에 안 돼 둘 다 박대희 예담이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그걸 지켜봐 보는 날